완전 사기잖아 그래서 맨날 기폭하고 싸우니 인조인간이 산거구나 무안은 아니고 원자력이에요? 어? 세리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16호는 완전한 기계라 손을 발사한 마징가 Z처럼 아 퇴사 따로님 천원 감사합니다 띠용 어? 나다 퇴사 따로님 퇴사 따로님 살려줘요 다 스키테 사도 남은 천원 감사합니다 안줘요 나다 나 오 내 아내를 셀이죠? 셀 웃음소리 퇴사 따로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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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진짜 셀인가 봐 성고쿠도 그르빈인지 않나? 어메 이 와중에 처우는 것 같아 퇴사 서 qualcuno 옆에서 할 수 없어 하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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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와중에 정말 예쁘다 정보 손오공은 셀을 이긴 적이 없다 천원 감사합니다 사실립 교실은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인가요? 전 죄송합니다 그녀는 철 지키기 위해 철, 지키쇼! 셀! 절대 잃어버려! 흥! 시라지라시이 시발이 오스런 언니 마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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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장군하고 목소리가 똑같죠? 와카모토 노리오상 저는 짠타수 하라고 해요 어머 여기저기 저 투두게 맞네 어머 크릴이 이거 어떡해 크릴이 너무 여기저기서 잘 맞는다 얘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저 나쁜 놈 나쁜 놈 사실 양각이었던 거예요 셀이랑 오공이 다 적이었던 거예요 양각 당했죠? 지금 크릴이링? 양각 당했어요 양각 자 갑니다 간손미로 과연 셀 이길 수 있을까요? 레벨 2, 1, 2 상대 레벨 6 간손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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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노래 간손믹 정동화 네 어허허 뭐야 이거 원작 재현했죠? 슬 잠깐 못 움직이게 하기 어? 크리닉으로 잡아야 돼요? 왜? 뭐 그런 거 없지 않나? 크리닉으로 잡으면 뭐해? 튜토리얼이라서? 이거 튜토리얼은 아니고 스토리인데 뭐 움직이기 전에 제가 죽여버리는 거죠 정보 선진 반의 기공포는 사용 후 사망한다 선호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 많네요 역시 셀이 간지가 넘쳐요 근데 뭔가 풀라인이라서 마인드와 문자 사이에 껴가지고 좀 그거 한 것 같아 많이 묻힌 것 같아 그쵸? 그쵸? 얘 뭐야? 얘도 이거 쓸 수 있어요? 뭐야 쟤도 저거 쓸 수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게 썼나? 어? 어? 저 만화 안 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드래곤을 잘 모른다고 정보 정보 손육공은 이미 초사이언인 블루 각성을 했기에 은하게 정도는 한 손가락으로 지울 수 있다 황금 섹터를 묻힌 것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해결 안하는 순간은 인성 보소 너 배우가 좀 하라고요? 저거 난데 완전 나랑 똑같이 닮았는데 쟤? 상초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상초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사실 상초리님 1,000원 감사합니다 트위치에 고역에 있던 스트리머예요 전 1501행 프리저 전까지의 싸움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기에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술이 사용 가능하다 사실 전 트위치에 고용되어 있던 스트리머예요 18호선은 화동에 의식을 잃은 곳을 군에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닮았죠? 뭘 위해 납치 따신 건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보니 닥터그로 여자화 유흥룡님처럼 감사합니다 유흥룡님처럼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레드리본군의 연구원일 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링크 기술? 링크 기술? 정보 토리야마 아키라는 드디어 치매를 벗어나고 각 캐릭터를 만들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사실님 무ση조각 우주에 증거 잠시끌고 조심 останов아서 도망쳐나왔어요 1500원 감사합니다 유흥룡님 ciud회 soliciting 18호! 눈 떠줘! 동료가 돼야지! 넌 세잖아! 레드 리본군을 파가 주세요!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조직을 비명시키는다고? 난 레드 리본군 하면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이거에 죽은 그 남자 도망치는데 필사적이었습니다 정보! 크리링은 결혼하고 수련을 안해서 전투력은 떨어졌지만 난 머리가 자랐다 안돼! 부루마는 핵심 전력인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떡해 사실 눈 떴는데 지금 얘기 너무 진지해서 아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고 생각 중인 것이라요 천원 감사합니다 오! 가족이 있나봐 얘도 정보스의 성우 와카모토노리오는 킹오파 01의 보습이 매빈다 매우왕님 천원 감사합니다 가스가 드래곤볼 파이터즈 95도 아니 2018년이니 드래곤볼 파이터즈 18 36년생이라고? 완전 할머니잖아 내가 지금 어디있지? 이거 난가? 내가 지금 어디있지? 구할 필요 없어 오! 얘 구해야된다 오! 구하면은 마인보우가 우리편이 되네 왜지? 얘가 부스인가 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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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손미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죠 맞아 파동이 똑같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힘은 후각일 터 행복회로.. 행복회로 터져요! 사실상 드래곤볼에서 뭐 설정에 비는 거 있거나 생각해내기 귀찮으면 적당히 네들이 보내주시라고 불러내면 그럭저럭 운하내줄게요 힐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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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치 엄대엄이라고? 엄대엄아 우와 사나추님 1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드래곤볼에서 운욕이 높고 먼저 달려드는 캐릭터일수록 가장 먼저 죽는다 힐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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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저것도 안죽어? 이게 약하네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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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런거 막 방북도하나 저런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맞아보는 걸 볼게 강락? 강락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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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회가능나님 이거 좀 이따 들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어 진흥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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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청자수 언급하시면은 강락펀? 알았죠? 뭐 같이 쳐버리세요 정보 강락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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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transact 강락펀? 하면 밴 합니다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교회 가는 날림 2천원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영상도 내 꺼야 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오죠 지금 마녀 사냥꾼이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스킵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영상이에요 저때문입니까? 제가 마녀라서요 제가 마녀라서요 클론이 출연했다고요? 저 캐릭터를 파워업 한다고? 한미손님 천원 감사합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프리즈 언제 나오지 출연한 칸에 저 캐릭터를 흡수한다고? 그럼 난 오늘만큼은 베지터가 돼보고 싶고 어디 한번 흡수해봐라 마인부 난 더 강한 너와 상대해보고 싶다 흡수해봐라 어서 어서 흡수해봐 난 오늘 베지터가 돼보겠어 흡수해봐라 마인부 난 너 나는 너가 강해진 거였어 어? 마인부 착한이다 음 스카프 어 귀여워 뚱뚱 마인부 너무 귀여워요 도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구나 빨리 저 대신 알려주세요 저기 나온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귀여워 오오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자세가 다 저렇게 좀비같이 생겨서 너무 무서워요 클론 베지터 클론 투루고 클론 트렌드 제법 센놈들만 나오는군 아화 클론 다 왜 저래 뭐라구요 그러니까 이윤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비쇼표 보고 샤워즈스 주워달라고요? 그럴까요? 정보 드래곤볼 슈퍼에서 마인부우 여체와 버전이 나온다 안녕 천진반 이거 뭐야? 알지? 안녕 천진반 이거 써봐야겠는걸? 안녕 천진반 안녕 천진반 안녕 천진반 안녕 천진반은 한 번밖에 안서지나봐 봐봐 이제 안서져 안녕 천진반 안녕 천진반 안녕 천진반 어떡해 너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요 어떡해 진짜 안되나? 귀 한번 모아보자 안되는건가 진짜? 오 진짜 안된다 어떡해 죽어버렸어 여기 차오즈 리필이요 아줌마 여기 차오즈 리필이요 감사합니다 차오즈 리필 부탁드려요 제가 죽이고 웃었다고요? 제가 죽이고 웃었다고요? 오 원래 제 눈이 있는 애였네요 너희들도 허리와 몸을 구부정하게 하면 뷰포스로 의심받을지도 몰라 허리를 바로 하고 싸움을 계속하자 샐letter 나 우에 집에는 불떼У 음 나 그거가 공포증이 있어서 환 공포증이 있어서 그러는거 저거 징그러워요 아 바늘로 찌르고 싶어 붕것으로 찌르고 싶어 나 환 공포증이 있단 말야 진짜 싫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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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저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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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징그러워.. 손붓으로 틀려버리고 싶.. 오! 철이님 워마.. 어머 5천원 너무 감사합니다아! 어머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어머 또 자네.. 일이니 너흘림 천원 없었는데 파뿌라 일도 좀 징그러운데 이상한 파도 온 원인 너 약해졌어 나쁜 녀석 해치운다 어머 아아 음... 이거 이상 무슨 소리야, 오빠. 음...isse...보루마가... 그래서 우리 분이 Agreedables.. 혜냐하면 또 구역된 유광이 이렇게 나와요. 그 녀석 좋은 녀석이야? 안되겠다. 대사를 봐야겠어. 대사를 보면 저 녀석을 안 봐도 돼. 좋은 녀석, 좋은 녀석! 굉장히 좋은 녀석이야! 후! 언제부터 그 프리자사마가 좋은 녀석이었는지.. 야래 야래 나중에 반드시 저로 다시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군요 사탄은 플레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자를 준다고? 어 이러지 마세요 부우씨 제일 맛있는 부우기? 걔 내 친구 이름인데? 요전 파티에 푸딩보다 맛있는 거야? 물론이야 그러니까 먼저 썸비나고 같이 싸우죠 그 애는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푹 빠져있다구 저세상 맛이야 저세상 맛 그 다음에 간식이다 우주 제일의 푸딩? 과연 어떤 스트리머일까요? 원래 소모공 맨날 사기치고 그래 나쁜 놈이네 지금 듣는 부루마 목소리는 고 부루마 성우의 마지막 썹입니다 팀 선상에서 고를 수 있게 됐다 얘가 복이야? 일단 마인브를 준비하겠어 마인브를 잡고 마인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팀 팀 팀 바꿔야 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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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버려? 율구님처럼 감사합니다 기술 하나씩 가보자 마운트 타입 멘트 타입 카트 휠 지쩜 키팅 브레스 어 뭐야 처음에 유조탄이다 유조탄 패스트로잉? 이게 패스트로잉이구나 너 따위 싫어 과자가 되어버려라 너 따위 싫어부터 써봅시다 너 따위 싫어 별라 별라 약한데? 하자가 되어버려라 헐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잔인해요 어디서? 너도 먹어버려라 너도 잔여 먹어 다 먹어버렸어 잘 있어 천진반이요? 차오즈 또 죽이고 싶다고요? 차오즈 또 죽여달라는 거야? 차오즈 그만 죽여 왜그래 알았어 차오즈 한 번 써보자 놀라봐 알겠지? 잘 있어 차오즈로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하자 스팸 차오즈 아 중간 나이고 학생 리필을 해 갔으면 써야지 왜 안 쓰고 있어 그래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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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가 더 좋아해요 이 마인부가 더 마음을 들어야 저는 그니까 아는 건가? 모른다고 하는군요 아니에요 저거 저 악당 마인부는 그냥 기본 스킬 중에 과자먹는 스킬이 있어요 과자로 변해서 먹어버리는 거 근데 다시 퇴하고 뱉어요 쇠는 기본 기술로 과자 먹는 기술이 있어요 저 녀석은 근데 안 죽어요 그냥 다시 퇴하고 뱉으면 캐릭터가 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저번에 해봤어요 특별히 죽일때 차오즈로 죽여봐야지 slamming 됐다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가 아니야 됐다 부stag 안녕 천진만 안녕 천진만 죽이지도 못했어 마인보호가 안 죽었어 마인보호 안 죽었어 어떡해 세리라도 죽여야겠다 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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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